1. 노화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1. 노화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2.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3. 잠원서 19장 11절 말씀 아멘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 화를 한 번 참는 건 지혜로운 일이래 참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2. 트릴 넌 넌 넌 감사합니다.